뭐가 잘못됐지 어떻게 해야하지 엄마를 가르쳐준 엄마에게 물어봐야하나 뭐가 잘못됐지 도대체 어떡하지 엄마 나 말하는 걸 전부터 배워야 하나 봐 말이 맡길 땐 talking 말로 세상의 중심이 돼 말이 맡길 땐 talking 말로 세상의 중심이 돼 뭐가 잘못됐지 어떻게 해야하지 말을 가르쳐준 엄마에게 물어봐야하나 뭐가 잘못됐지 뭐가 잘못됐지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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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